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. 집값 하락세에 청약시장의 한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. 수도권 미분양은 한 달 새 40% 넘게 늘었습니다. 신성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 지난해 9월부터 청약을 진행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도 물량을 다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 1차, 2차 무순위 청약까지 거쳤음에도 771개 세대 중 여전히 10% 넘게 남아있습니다. 오늘 92개 세대에 대한 3차 무순위 청약에 돌입했습니다. 12월 말 기준 서울 미분양은 약 960호로 11월 대비 약 80호 늘었습니다.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미분양이 만 호가 넘는데 11월 대비 약 43% 증가했습니다. 9월 약 7700호, 10월 약 7300호로 서서히 줄어드는 듯하다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지방 미분양은 5만 2천 호를 넘었습니다. 일명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일부 수도권 단지의 고분양가 논란 등이 맞물리며 미분양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.